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정보 VIP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가는 증권 방송 확믿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정보입니다 어떻게 주말, 수요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또 새롭게 내일부터는 6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성공투자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송 순서는 일단 첫째로 5월달 잠깐 리뷰해 보고요 왜 좋은정보 방송에 앞서가는 방송인지 여러분께 검증할 기회를 잠깐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6월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되겠죠 지금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수익 내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께 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특히 직장인분들 리스크 크지 않고 그래도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관심 종목까지 한꺼번에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여기서 잠깐 아시죠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 계좌 수익이 아주 빵빵히 늘어날 겁니다 마음이 선하시고 또 기부엔택 윈윈해야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한테 또 큰 힘이 돼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 좋은 정보 좋은 정목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께서는 이거 뭐 또 앞서가는 증권 방송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이야 이거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리고 이거 또 맨날 피하라는 거 아니야 한번 5월달 이제 장이 마감됐으니까 제가 5월달 여러분께 제시해 드린 이게 5월 연휴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건데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맞는지 틀리는지 자 5월 정치 전망해 드릴 때 코스피 중장기 상승 추세 전환이 됐다 그래서 2050포인트에서 긍정적인 2100포인트 돌파 가능성도 있다 근데 역시 2050포인트 근접했죠 여기저기서 5월달은 좀 안 좋다 과거 예로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들과 다른 편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스닥도 상승 장악행이 나와서 낙폭주하고 성장주 중심의 수익률 게임이 지속될 것이다 성장주가 뭘까요 제4차 산업혁명이죠 바이오 5G 5G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2차전지 뭐 이런 패러담 시프트 종목군 반도체 OLED 이런 것들 계속된다고 그랬죠 힘들었던 개인 투자자에게 3월부터 올해 첫 번째 대법기회 제공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이오에서 새롭게 보자 역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알테오젠, LNC바이오, 매드팩트 제가 오늘 삼성전자 같은 거 진단할 때 다 차트 보여드렸죠 이거 우리 주력포트에서 완전 대박난 겁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 매드팩트, 제넥신, 엔케믹스도 좋았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이거 반도체는 그렇고 역시 시스템 반도체로 보자 SNS텍 이런 것들 아주 멋지게 상승 나왔고 최근에도 우리가 공략했던 FST 같은 거 이게 지금 UV 뭐지 그 울트라 울트라 익스트림 익스트림 울트라 그 다음에 바이올레이션 바이올렛 거기에서 1등이죠 그런 것들 SNST 가고 FST 이런 것들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부 조금 이렇게 누운 종목들도 있지만 특히 바이오에서는 여러분께 정확히 제시해 드렸고 우리방 주력포트 여기 보시면 ITM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삼성, SDA 우리는 에코프로비엠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천보 같은 것도 좋았죠 이따 센트렛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G에서 KMW 이런 것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서운했지만 이제는 6월달에 보아야 될 센터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관련주는 반등 나오다가 좀 약했어요 그러나 하여튼 4차 산업혁명이 여전히 메인이 있다는 거 이제 어느 정도 검증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6월달 한번 전망을 해 드릴게요 6월달은 제가 그걸 빼버리고요 그러니까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점에서 41%나 올랐죠 그리고 꾸준한 상승 파동인데 6월달을 보면은 6월달 또한의 양산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이미 그때 3월달에 흑산병 나면서 개미할게 패턴해서 공포를 보였죠 그 다음에 이거 뭐 상승 삽바향 나고 5월달은 어떻게 됐어요 역시 상승으로 가기는 갔지만 봉이 찍어 봉이 찍고 위수장을 살짝 내놓아놔서 월봉이에요 거래가 짜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미 다이버저스 나오고 있고요 6월달 양산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긍정적인 경우 그때 2100포인트는 5월달에 약간 미달했지만 2100에서 2200포인트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것을 하는게 뭐가 될까 제가 아까 삼성전자 진단할 때 삼성전자 한 10% 정도는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지수가 2000포인트 내에서 2200포인트 가면 대략 1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상징성을 갖겠죠 삼성전자 관심을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 코스닥은요 여러분들 깜돌일 겁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 철위의 기여라고 그랬죠 70%에서 여기까지 하면 72%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 코스닥이 역시 제4차 산업혁명의 고유 관련 섹터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고 오호 진짜 아주 거래소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새로운 상승 채널 지난 목요일 날 아주 멋지게 개미할 기회 파트너에 나타나면서 저는 이게 이익 조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부야비에 있는 저류의 매수 기회를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금요일 날 또 한번 멋진 반격이 일어났습니다 금요일날 작년 1% 정도 했다가 역시 700포인트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이 이것은 끝났느냐 저 이렇게 안 봐요 역시 메인은 코스닥인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야 이게 너무 위수염까지 다 5월달에 쳐버린 말이지 6월달에 별로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약간 위수염을 충족한 것이 위수염 타는 것이 약간 미충족이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 그런지 아세요? 거래가 역시 짙거든 그래서 아직도 80 정도 올라오겠죠 80 이상으로 오실레이터가 90 이하고 이것도 코스닥도 역시 6월달까지 또 한번 양선 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 양선을 날 때 어떤 게 주가 되겠죠? 물론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누를 때 소위 말해서 실외성 테마라든가 대표적인 게 대선 주자 테마 그런 것들이겠죠 또는 어떤 또 간헐적으로 철두 연결한다 남북 테마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항상 가변성 변수가 많이 있고 뭐예요? 가장 지금 이 큰 매크로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4차 산업혁명주가 그 중심에 있다 이 4차 산업혁명주는 여러분들 제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왔던 그 이후에 새롭게 성장주의 논리죠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주가 된다 역시 코스닥 계속 봐야 돼요 코스닥은 금년에 양선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양선이 나오는데 이미 나오고 있지만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저는 긍정적인 800포인트 이상도 보거든요 그러면 역시 6월달도 제4차 산업혁명주 그런 관련 종목들을 어디서 매수해야 되느냐 초점에서 특히 제가 직장인 스페셜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때로는 이렇게 뭐 아까 봤을 때 실외성 테마 그런 종목들을 하면서 수익도 봐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정치인 관리 중도 봐서 한 방에 훅 가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초이스는 뭐냐 투기냐 투자냐 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선주를 그닥 선호하지 않는 거 때로는 뭐 수익도 줘요 저는 첫째 거기에 대해서 3단 논법에서 안 삽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통합당 대선주자들도 있고 다 덕망이 있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2년 이상 2년 정도 남았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책에 관심이 없어서 거기에서 반드시 그 당에서 대선 후보 주자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대선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바로 대통령 당선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세 번째 대통령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 또 과거처럼 뭐 이렇게 이게 쌍팔년도 아니고 그런 관련 인맥 학연 물론 혜택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까요 어 쌍팔년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 전국적으로 어디에 수렴한다 펀드멘탈을 수렴하기 때문에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글로벌의 수요를 갖고 부가치를 창출한 그런 기업들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너무 탐욕에 눈이 버려면요 잘못하면 뭐 이렇게 수익도 낮으면 또 잘못하면 낭패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주가 뭐가 있느냐 이게 바로 제4차 산업혁명주입니다 자 우리는 저희 방은 이따 잠깐 소개시켜야 되겠지만 왜 MTNW 여러분들 머니투데이라는 방송인데요 다 아시죠 거기에서 왜 제가 최다 회원수 순위 1등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뭐 최다 회원수 순위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제가 자랑 같지만 그만큼 저런 신뢰하고 함께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수익률은 어떠냐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이 대북주 있나요 정치인 관련된 주 있나요 물론 그런 것들도 올라요 저는 왜냐면 제가 가는 길이 아니면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정통하고 잘 아는 그런 분야에서 해야죠 보면은 NHN 한국사이버 알테오젠 센트럴모텍 압타바이오 LNC바이오 신풍제약 한진칼 서울바이오시스 메두펙터 에코프리비 아까 다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여기서 알테오젠 같은 거 LNC바이오 에코프리비 메두펙터 다 나오죠 ITM 반도체 NHN 한국사이버 이게 뭘까요 제4차 사례평명 에요 코로나19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더 좀 뭐랄까요 주가 상승 탄력을 하는 요인도 됐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결국 다 패러다임 쉬프트를 바꾸는 것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런 걸로 수익을 내고 있고 이게 바로 한국지고요 그 다음에 또 단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느냐 저는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한낱도 과감 없이 여러분들 수익을 그대로 쓴 겁니다 한낱도 과감 없이 그러니까 100% 이길 수는 없죠 가만히 천천히 보실래요 자 이거 뭐야 바디텍 메두 한 10% 가까이 흰 것 속에 2% 정도 수익하고 그 다음부터 수익 난 것을 보십시오 보통 10에서 60% 손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겁니다 여기도 한진칼 엄청나게 대박 냈다가 조금 5% 손절하고 그 이후부터는 손절이 없습니다 먹었다면 160% 이런 것들이 다 다 어떤 것들이죠 바로 단기 수익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은 관심 있는 분 잘 들으세요 바벨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바벨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채권을 할 때 단기 단기 그런 포지션 그다음에 중장기 포지션 그렇게 해서 해치하면서 적절하게 포트 구성을 하는 것 바벨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식 현물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방은 관심 있는지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최고 크롭인지 종목될 때 면모를 보셨죠 그 잡지 거의 없죠 이것은 아까 우리 프로프레서에서 아실 테니까 잠깐 설명드릴게요 최고급 프리미엄 VIP 크랩인데 첫째는 추천 종목을 남발하지 않아요 하루에 두 종목 정도 그리고 또 제가 간단한 종목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누구나 여유롭게 특히 직장님들 매매할 수 있도록 실제껏 성장성이 뛰어난 귀족주 이것을 뭘로요 불귀두는 것 따로 잡지 않고 조용히 저점 몇 점을 잡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적이 있어서 크게 승인되는 거죠 이게 뭐 이걸 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황맥기입니다 그래서 그저 직장 나으신 분들 뭐 회의 다니고 또 이렇게 뭐 일을 하시다 보면 업무 보시다 보면 매매도 자유롭지 못하는데 그 화장실 가서 모바일 보고 그거 오금절에는 매매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까 바벨 전략이 바로 거기에 아까 보셨죠 아이템 반도체 에코프로비엠 다 메드팩토 이런 것들 알테오젠 내용을 알고 초점에서 잡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황금주 누가 대부분 95%들이 매일 유튜브 무료라고 해서 그것을 떠들어대는 삼성전자 사바러 외국인 이처록 매수의 의미를 알아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도움이 됩니까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그들이 거기에 몰입하고 우우 몰려다닐 때 우리는 고독하지만 정말 계좌에 대방되는 이런 실적과 성장성에 이런 황금주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중기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단기도 또 해수 수익 그때 해야 되거든요 제가 바로 황맥기를 이용해서 500만 원 가지고 2억만 원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황맥기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황맥기 코드를 별도로 만들 텐데 이게 뭐냐면 황맥기란 중간에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500만 원 가지고 2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금맥점 추적길 준 말인데 내일 급등이 예산되는 종목의 저점맥점을 가장 손쉽게 포착해요 어떻게 하느냐 참 끝나면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얘기 대체로 당일에서 3일 내에 올해 20% 상승 이것이 80% 이상 그럼 여러분들 이거 신뢰할 수 없겠습니까 왜 최고급 크랩인지 왜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 계좌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여러분들 제가 이것은 또 못 믿잖아요 이거 계좌 수익이 바로 다 황맥기를 이용해서 3월달 혼자 매매하셨던 26만 원 수익 났던 것이 저와 함께 하면서 VIP 크랩 회원님이시거든요 1,400만 원 2,100만 원 3,500만 원 수익 났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게 되면 매일매일 이렇게 100만 원 100만 원 투자이 얼마나 모르겠어요 올려주신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 2,000만 원 여기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뭐 수익이 엄청나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1,400만 원 이게 또 뭐 그때 이분은 직장 다니신다고 써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2,000만 원 가지고 3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2,10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거란 말이야 황맥기 이용하고 또 좋은 정보가 간다면 간다는 거거든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들과 조금 다른데 다른 쪽에 서라 그러니까 맨날 삼성전자 아까 삼성전자 제가 지금 매수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진단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주식이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바로 계좌 수익 때문에 하잖아요 이렇게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확맥기에요 특히 우리는 보통 어떤 매매를 하냐면 맥점 매매에요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들도 아주 매매가 편하고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확대해서 볼까요 그래서 저는 저는 7에서 12% 정도 무조건 60% 못 구웁니다 제가 500만원 2억만원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제가 여러분들 포트가 있다 말씀을 했지만 제2의 알토제는 포트를 20에서 25%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제 알토제는 패스해야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크기간 종목 내용 있는 종목들을 이게 바로 저쯤에서 모아가는데 아무리 그런 종목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10% 정도 60% 일단 매도하고 제가 여러분들 아까 삼성전자 셀트로 같은 거 다 진단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저쯤 더 매수면 수량을 늘릴 수 있고 수익 극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식이라는 게 매수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좋게 보고 근데 주가가 오를 때 매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매수는 기술이요 매도는 예술이라는 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가 저는 맥점 매매에서 고점에서 기똥차게 매매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문자 받고 언제 매매해요 근데 우리 방은 특징이 뭐냐면 추천할 때부터 종목명 매수과 목표과 비중 이걸 한꺼번에 보내드리니까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죠 특히 지난번 목요일처럼 흔들릴 때 또는 금요일날 창조 흔들릴 때 한번 절 문자 여성급법 보냈을 거래요 흔들리지 마시라 이게 바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불안하지 않게 하면서 선장이 딱 딱 딱 잡아주는 거죠 이해 되시죠 결국 주식도 심리게임인데 이게 여러분들의 선장이고 멘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6월달은 제가 여러분께 대략 설명 드렸죠 저희 방 왜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질문하시는 분들 많고 댓글에 보면 또 톡방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정보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제가 돌았어요 왜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거고요 뉴욕도 미중 갈등 컨츄리 뭐 이러면 다시 홍콩법법 거기에 대한 대만까지 들쑥들쑥 하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무역 2차 보복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지금 으르렁 으르렁 서로 구찌로 지금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도 불구하고 역시 나스삭 중심이 강세장 연출했잖아요 역시 대세상승 추세가 유효함을 확인해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어떤 말씀을 드렸죠 컨츄리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이라는 것들은 거의 단기 또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격조정 그것을 빌면서 이격조정은 저점 매수하자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사 말어 저는 지금 삼성전자 처음으로 사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것도 뭐 그렇게 만족하러 수익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10% 정도는 본단 말이에요 그럼 또 뭘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국인 매수의 의미 뭐 그 쓰락디가 없는 거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대규모 매수가 돌았죠 월봉도 2연속 양봉 마감 부족하지만 약간의 유수점은 그런대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유수점은 좀 더 길게 가지면 좋았는데 뭐 비누깍다리만큼 그렇게 달아서 역시 6월도 척산병 출연이 기대된다 다만 6월 첫 주 이것은 단기 급등에 따라서 왜냐하면 주봉도 양봉이 다섯 개 나왔거든요 제가 양봉 다섯 개 나왔는데 양봉 다섯 개 나와 여러분 건망지지만 이게 앞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맨날 두퍽 짓을 그만 치시고 그런데 양봉 다섯 개 나왔으니까 잠시 숭그리게 일어날 수 있는데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대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변화 없이 제4차 사령혁명조인데 자 아까 지수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역시 좋은 정보 세밀히 좋은 정보 VIP 크립에서 주력포털 알테오젠 LNC 바이오 매드 팩트 이거 제가 장 마감으로 다 설명드렸으니까 ITM 반도체 에코프로비엠 두산솔로추 NHN 한국사이비결제 사상 최고가 경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물론 대장주고 주도 주지만 여기서 따라잡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 중에서 덜 오른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첫 번째 건강보조식품에서 HL사이언스가 있습니다 HL사이언스는 제가 계속 관심을 넣는데 사실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공략한 종목이 VIP에 좋았던 뉴틀이라든가 노바렉스도 수익났거든요 그런데 인열성만 다소 손실이에요 그대로 말씀드려요 그러나 이 차트를 보면 소위 말해서 음문사 다섯 개 다음에 다이버제스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모닝스타 다 출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기관들의 일단 일단 물량이 좀 나오고 출혈 돼서 수급해서 했는데 펀드멘트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반대 예상되고 좀 길게 봐도 월봉을 봐도 이번 달에 양성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5만 5천원 정도는 우리가 볼 만하다 그럼 이것도 10%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이런 손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략 4만 4만 5천원 정도 손절로 보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지금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또 파크 시스템 IT에서는 파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네 이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원자 시험비경이에요 거기에서 국내 유일 미국의 브로키에 의해서 2등인데 워낙 산업용 원자 시험비경에서는 탑픽이에요 기술력도 좋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이 지속적으로 물론 많이 올라온 부담은 있지만 저는 앞으로 이 종목도 결국은 이게 다 글로벌한 수요를 가지고 앞으로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미세 공정 그런 것들은 다 원자 현명이 필요하잖아요 전기 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눈여겨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PSK 같은 거 이것들 자리들이 괜찮아요 물론 이런 종목만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이제 괜찮게 봐주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눌르면서 20에서 지지하고 있죠 오실레터가 12까지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삼화컨덴사 삼성 전기하고 비슷하게 mlcc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것도 이런 종목들은 크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투자액이 많거나 5500억이고 이것도 어떻게 해요 리스크는 크지 않아 보이죠 대략 20에서 공약해서 이것도 한 10% 가까이 10% 내외 정도는 18%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보실 때 이제 전기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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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센트럴 모텍이 있습니다 센트럴 모텍 근데 센트럴 모텍은 저는 우리 VR편님께 이거 좀 저점이 왜소시라고 그랬어요 네? 왜 그러냐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새벽이죠 3시 몇 분에 스페이스X가 두 사람의 우주 우주인을 태우고 9년 만에 이제 우주를 이제 지금 탐험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성공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믿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거기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테슬라 응 테슬라도 왜냐하면 이거 많이 실패했다면 그러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이야기를 미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직접적인 의미는 없지만 이미 그래서 테슬라 죽다가 회고보하다가 먼저 반응했는데 그에 관해서 물론 우리나라 정기차였다면 가장 직직적인 효과는 바로 뭐죠 센트럴 모텍이에요 왜냐하면 테슬라에 응 알미니온 컨트롤 암을 납품하는 것이 바로 국내 위리거든요 자리도 상당히 좋아요 주봉을 보아도 주봉을 보아도 양음 양음에서 거래가 많지 않게 벤드 산단에서 했지만 이것도 역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5G에서 이거 한번 관심해 HFR인데 이것도 상당히 박스권에서 지난번 누르다가 막판에 외국인들 대규모 매수가 유입되면서 결국 급등 나가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주봉 또는 월봉을 보게 되면 미국 향이거든요 리스크가 커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일반 구독자 여러분께는 제가 확실한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게 그러면 우리 VIP 가족들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기분 왜냐면 우리 차별화되는 게 뭐냐 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정보들 수익 7% 내에서 나시고 그러면 좋은 정보가 되는 종목에서 수익 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분도 좋아지시고 그 다음에 검증이 되실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수익을 극대화 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까도 제가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운영 자료 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번 수익률 아까 계좌도 다 보셨겠지만 함께 하실 분들은 저와 친구되는 방법 마지막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친구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좋은 정보와 친구되는 방법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 유튜브 방송 보시면 밑에 좋은 정보 카카오톡이 나와요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 여기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PC 보시면 마찬가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유가 있고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 VIP 여러분들 계좌 인증 사시거든요 어떻게 과입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러나 저를 믿고 신뢰하셔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맥점 매매를 하면서 또 수익을 극대화 하실 분들은 여기로 해도 좋다는 얘기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요즘은 젊은생들 다 하시니까 mtnwco.care 가면 라이브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정보를 선택해서 일단 가입하시고 만약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오늘은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010 9517 6345 010 4430 6345 여기로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하면 우리 vip 요청하시면 운영자가 여러분들 내려치며 전화를 드릴 겁니다 여유가 되시고 저와 함께 함께 달려가면 수익 극대화 싶으면 참고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알테우제 이게 지금 엑기스인데 이 종목은 우리 vip 클럽에서 정말 확 믿고 첫 번째 두 번째 잡아서 그야말로 완전 대박을 낸 그런 종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매드팩트 마찬가지 이것도 매드팩트죠 이것도 이때 잡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완전 대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보내야죠 보내는데 제2의 알테우제 제2의 매드팩트 가능성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저희는 주력포트로 해서 20에서 25% 필수포트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여유있게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물건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좋은 조보를 믿고 함께 하실 분은 가급적이면 늦추지 말고 함께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취향이 맞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좋은 정보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진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또 공유까지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6월달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